야 지금 시끄러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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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엑스맨이야? 야 야 엑스맨이야? 어.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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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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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느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자, 자. 자, 무릎, 야, 오른쪽으로 올라가있다, 여기. 자, 왼쪽. 자, 왼쪽, 왼쪽, 왼쪽. 엎을 수가 있다면 말단계에 빡, 먼저 하면 되는데. 왼쪽? 왼쪽. 죽자 하면 될 수가 없네. 제가 여기서 이쯤에서 꼭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게임도 다 마찬가지지만, 닭사암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육으로 하는 거겠죠? 빙순입니다, 닭사암도. 자, 여러분, 닭기를 위해서 박수 한 번 주세요. 너만 소리 질러. 좋았어. 자, 내가 하나 안 줬어, 딱 네가 이거 소리 질러, 이거 안 할게. 하나, 둘, 셋. 자,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갑니다. 공격하세요. 시간 없어요, 힘 더 빠져요. 공격! 공격~! 한꺼번에 가야 돼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가야 돼요, 한꺼번에. 가야 돼요, 한꺼번에. 조심하나, 조심하나, 갔다 오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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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야 수정아 너 나한테 왜 이리 내줘. 정국이랑 싸우면 돼. 또 억울해. 자 바로 지금 딜 보고 있죠. 내가 이걸 안 썼어 지금까지. 딱지를 생각해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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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아니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네 할까요 아무것도 하더라. 야 치현아Р. 치현 Regs. 치현 수영. 태현아. 태현아. 지현이 힘들다. 가만히 있는 거 남자로. 잘한다. 멍지. 멍지. 아 어떡해. 그래. 잘한다. 잘해. 얘 왜 이렇게 무섭고. 지금 해. 지금 해.